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알리필 음식점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마켓 곤점입니다. 청담마켓은 7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강남구 청력 3-1번 출구에서 도보로 9분, 영동고등학교 현대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매장 입구를 기준으로 테이블은 오른쪽에, 리필 코너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셀프 코너를 살펴볼까요? 무한민국이 소개하는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만 찍어주세요. 매장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가격은 성인 1인당 2만8천5백원입니다. 초등학생은 1만9천원, 유아는 1만4천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부메뉴로 셀프라면 칼국수사리, 햇반, 그리고 레몬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개구이와 고기가 생각난다면 청담마켓을 한 끼 부탁해에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한리필 및 뷔페, 한 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